두 분 다 이제 언니라디오는 이제 처음이에요 지금 벌써 약간 영화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지금 전 소름끼칠 것 같아요 너무 닮았어요 두 분 김숙 씨랑 정만식 씨랑 어? 부리부리과시죠? 잠깐만 정만식 배우님도 부리부리이시고 잠깐만 내 얼굴이 김숙 씨랑 두 분 저를 보시는데 이 투샷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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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눈이랑 입이랑 보조개만 없다뿐이지? 자 이게 또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네모나 김숙 씨가 조금만 옆으로 가볼래요 여기서 아니 저는 제가 정만식 씨가 처음 봤다고 생각 못한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뭐 TV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지만 왜 이렇게 익숙한가 했더니 아 우리 친척 얼굴이 있네요 네 친척 얼굴이 있어 수기 씨도 싸움 잘하나봐요 싸움이요? 왜요? 싸움 잘하겠는 얼굴이 어떻게 오늘 한번 붙어보실래요? 제가 보기에 정만 씨가 저기 김정 씨 제 추측이 맞다면 호세가 있으시군요 약간 아예 원래 약간 좀 아예 없으십니다 갑자기 왜 쌈잔한 척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지금 도전한 거예요? 지금? 그 이제 그 뭐죠? 그 시비를 잘 걸지 않는 그런 얼굴이죠 아 아 그렇죠 맞아 보통 시비를 안 걸죠 되도록이면 안 걸죠 예예 싸움을 도통 이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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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없는 사람 예? 아 이거 어 자상해 어 자상해 심지어 아니 내가 제가 보기 불편해가지고 심지어 왜 거슬려가지고 아니 항상 악영만 보다가 짜증나 너 얼굴 거슬린데 짜증나 아니 악영만 보다가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렇게 주니까 네 얼굴 거슬리고 짜증같대 정이 가네 더 정이 가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정하나 님께서 크크크크 잃어버린 남매